안녕하세요 마을모스입니다 네 벌써 여러분 2012년의 마지막 12월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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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어디죠? 아 벌써 한 해가 더 지나고 크리스마스 다가오고 연말이 끝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계획은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2012년 힘들었던 모든 일 다 잊으시고요 네 이제 곧 크리스마스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네 예쁜 척 하지 마요 다가오는 새해에도 항상 좋은 일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니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